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아이가 잠깐 제가 요 앞에 나간 사이에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해서 가보니까 열 한 40도 막 이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 여기저기 다니고 막 지금에서야 이제 시간이 나서 정리를 하네요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를 보면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수업하면서 기록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게 예전에 뭘 다 외워서 했다면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고 뭘 써야 할지 생각하고 그게 점점 빨라짐 아 요 부분은 아니고 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How far? 얼마나 뭐냐라는 질문지에 대한 거를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문장을 보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단어만 대충 듣고 끼워 맞추려고 함 이라는 요런 문제가 있어요 찍는단 말이죠 근데 뭔가 되는 상태일 때와 안 되는 상태일 때의 양상이 굉장히 다른데 되는 상태일 때는 분석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할 생각을 하고 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해서 그걸 맞추는 게 가능한데 직관적으로 근데 문제는 뭔가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일 때는 분석할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막 찍어버려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본인은 잘 몰라요 그리고 허둥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계속 사과하는 모습이나 내지는 또 그런 모습 있죠 어떤 모습이냐면은 틀렸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출 수가 없는 문제여서 틀린 건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자마자 아 맞다 이런 식으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실수로 틀린 거여서 아 사실은 알았는데 근데 내가 잘못해서 틀렸네 이런 뉘앙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아 맞다를 던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해줬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유추가 가능한 시점까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같은 맥락의 문장도 끝도 없이 만들어줘야 함 음 요게 상황이 양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양상 분석을 정확히 똑같이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ADHD가 심한 아이를 가르쳤을 때 그 아이도 똑같은 양상을 갖고 있었어요 수업 들어올 때 전혀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오는데 되는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모든 다 잘하는데 안 되는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상을 같은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요즘에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 전에는 계속 안 되는 아이였다고 요즘에는 그게 아니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슬슬 잘 되는 아이가 들어오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니었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아이가 들어올 지언정 그거를 되는 아이로 바꿔내는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유추가 가능한 시점까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같은 맥락의 문장을 끝도 없이 만들어줘야 함 근데 그걸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초기화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how far이 초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how far이 초기가 됐으면 그럼 이걸 다시 해야 되면 전에 how far 질문들을 가르쳤을 때만큼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데는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리고 저는 장담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how far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10분이었다면 다음번에 8분 다음번에 6분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대기만성도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how far에 it takes로 대답하는 패턴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how long 질문을 던져보는데 이것도 같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존재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면 17시 58분이잖아요 근데 18시 8분에 잘함이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걸린 시간은 지금 정확히 10분이죠 네 그거 다 되찾는데 걸리는 시간 10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아이가 모든 대답을 다 잘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 패턴을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안에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한 명은 뭔가가 안 돼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잘해서 맞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면할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 맞다 이런 식의 보면 다른 아이는 그럴 필요가 없는 아이가 들어와요 그 아이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도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아이가 들어오든지 간에 뭐든 되는 아이로 그 한 수업 내에서 한 시간에서 시간 내에서 아이를 바꿔낼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데이터가 갖춰지면은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수업을 들으러 갈 때 그 한 시간 속에서 뭐든 되는 아이로 바꿔져 가기 위해서는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이라고 치면은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아이가 수업 30분 전에 뭐든 되는 아이로 바뀌어서 수업에 바로 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다각화 시켜서 되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쌓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말씀을 드리건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영어 실력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사람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아직 많이 어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후회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더 좋은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아내가 방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이 보러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quí